현장 학습 버스 한 학생 유형 2탄 자 다들 버스 탔지? 자기 짝 없는 사람 아 없어요! 우리 빨리 출발해요! 엄마 코스가 먼저 가야되는데 아 2번 코스 먼저 간다! 어? 이제 출발한다 엄마 안 나왔나? 민지야 저기 돌연마 어? 엄마 잘 다녀올게 안녕 선생님! 한 흔동안 핸드폰 해도 돼요? 안돼 많이 나 아 저 음악만 들을게요 기사님! 재밌는 거 틀어주세요 검정 고무신이나 짱구 같은 거 없어요? 오! 옆에 이곳은 곳이다! 어? 이광수인데! 예! 이광수! 요오! 5 4 3 2 1 하하하하 하하하하 으하하 으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 으음 으하하하 으하하하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